아멘 오늘은 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온 세상 살리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구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님의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 가지고 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스 강의를 오늘로 마치고 다음 줄부터 빌리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나의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로마스 1장 1절로 2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어서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따위 세일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보 되어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시라 아멘 바로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니 해결사로 그렇게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나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로마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화된 이런 체질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가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으면 이제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의 무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복음의 동력자들 복음의 동력자들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간에 세상에 살면서 혼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든지 혼자 하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기 혼자 해야 봐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이 다고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나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언제나 뭐야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늘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 동력자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12명 데리고 바울도 그렇게 동력자가 있었어요 이것을 좁은 의미로 말하면 팀이라고 하면 팀 좁은 팀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공동체 그렇게 말하죠 드림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드림팀 스포츠 용어에 그렇게 자주 사용되어 지는데 최고의 구성원이 뭉쳐서 최고의 팀워크를 그렇게 발휘하는 팀을 드림팀이라 언제부터 이 말이 나왔느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미국 농구 선수단이 있었어요 미국 농구 선수단을 가르쳐서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드림팀 야 저 드림팀이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전에는 농구에서 프로들은 뛸 수 없었어요 프로는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프로 농구 선수도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팀을 구성했는데 지금까지도 농구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서탈은 우여 마이클 조던이죠 아십니까? 시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에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 그게 농구하면 대표적인 인물 스피드 피핀이라고 피핀 아주 유명한 그런 농구 선수 매직 존슨, 살스 바클리 같은 이런 농구하면 대표적인 전설들 전설들이 그 당시에 같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같은 선수에서 같이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들이 한 팀을 딱 이루어서 올림픽에 나가니까 뭐 게임이 됩니까? 이유, 뭐 말할 것 없이 금메달을 땄죠 그냥 금메달을 그렇게 따게 됐는데 이때부터 드림팀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이제 쓰여지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누구냐 보금 전파의 드림팀들이 보금 전파 드림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환상적 영적 드림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계보험하는데 보금 사역에 중단 없이 지속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원교회 전성도가 다 로마서 16장의 드림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는 제자들만 오는 교회라 이 교회는 교인공동체 아니요 이 교회는 제자공동체라 은약 잡은 제자, 훈련되어진 제자, 어디가시든지 보금을 말할 수 있는 제자공동체 이런 분들이 보금 속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드림팀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드림팀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원교회 전성도들을 저희 동력자로 그렇게 붙여주셔서 함께 지역, 민족, 세계보험하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주셨는데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보금 전파의 드림팀 되시기 바랍니다 구인군되고 덜너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도 이 237나라 보금화의 드림팀의 한 팀이 되어야 주옵사사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나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회에게 빼놓을 수 없는 동력자들의 명단을 쫙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의 동력자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들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이들에게 항상 뭐라고 그랬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소중한 분들 감사하는 마음 이 사랑을 가져주셨어요 동력자라 이 말의 헬라말로 시네르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돕는 사람 이 동력자예요 사도행계 6장 3질로 사제를 보며 사도들이 집사들을 일곱 집사 세우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심서리라 이 말씀 속에 동력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서로 동력하자 너는 E라고 나는 A라고 서로 동력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 사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각자 탈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각자 맡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단위 목사이지만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심지어 주보보고 가려 오 이 기관이 이거 하구나 주보보고 갈 때가 많아요 몰라요 성령께서 인도해서 각자 맡겨주신 현장에 각자 탈란트대로 다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셨잖아요 딱 한 번으로 묶었잖아요 마찬가지요 각자 다 되어있지만 성령은 하나 되어야 하신다 각자 탈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재능을 살려서 교회를 서로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또 성관에서 구역에서 각 교육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한 번 나누어서 각자 탈란트대로 사실 능력 있는 리더는요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리더는 모든 것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능력 있는 사육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그렇게 동력하느냐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일은 그렇지 않아요 각 같이 안 해요 자기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외골수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런 동력의 삶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릉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거 사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 전도 성교 이 지역 민족 세계보고만 이삼질 보고만 이거 누구 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했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흉내나야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 눈뜨를 보니까 실감이 안 가는가 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참깨어요 참깨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라니까요 하나님 바울이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내가 잘났어 내가 머리가 좋았어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경제성이 분명할 때 사람과의 동력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들고 낙심으로 왜 그래요 왜 시험들고 낙심으로 낙심으로니까 자기야 하려니서 그래요 지구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력하죠 하나님의 인도방은 다 성령의 사람 함께 동력합니다 이래야 지속이 돼요 하나님과 동력한다라는 믿음을 가질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동력한다라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절대 시험들고 하니 시험든 것 자체가 교만이 무슨 시험들 게 있어요 뭘 했다고 얼마나 시험들 정도입니까 이 교회를 혼자 지었습니까 이 교회를 혼자 봉시겠습니까 뭘 했다고 시험들 시험든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특징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심으로 지속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 성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바울도 사람인데 약점이 없겠어요 단점이 없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겠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진료를 가지고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할 수 있었으면 너희들이 내 눈이라도 뺏었는데 주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가 엄청나게 부끄러운 게 많아요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가둔 사람 세대만 죽이는데 앞장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울을 서시구나 아시겠어요 이 시대에 전도자 하나님이 그때그때 전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세우시는데 이 시대에 누굴 세우냐 유광수 목사를 세우면 2, 3절로 세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메시지와 전략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하는 거 할 수 없는 메시지고요 누가 3단체 프리메이션 뉴 에이지 유대인 전략 누가 합니까 어느 교회가 말합니까 어느 전도자가 말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산업선교 특강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 보여주시면 확인시켜줄게 얼마나 지금 뉴 에이지가 지금 프리메이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가 아세요 안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영적으로 다 잡았다니까 거의 다 잡았다니까요 교회문 딱 유리부터 문 닫게 만들고 지금 교회문 다 쓰러지게 만들고 교회 싹 없애는 전략이에요 지금 이게 이 전략이 애들부터 다 잡아버린 그야말로 문화를 가지고 다 잡아버린 이렇게 지금 애들 끌어모합니까 예수 필요 없어 어제 뉴스 못 봤습니까 중동 사우디아라피아에 BTS 가가지고 흔드니까 5만 명이 티잡 쓰고 거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BTS라 BTS 뉴 에이지 지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프리메이션 지심이다 그거 다 다 혼하고 있는 거요 싹 혼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단의 엄청난 전략 청취 경제 문화예술 다 잡아버린 이걸 누가 말합니까 누가 합니까 랩런트 어느 단체 어느 전도사가 랩런트가 목숨 걸고 애들 배 속에 태야부터 영아까지 이 배 속에 언약 심어주면서 랩런트 운동하는 단체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촌에 없어요 지금 교회에다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마다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청소년들 안 나옵니다 청년들 안 나옵니다 지금 허위원 노인들마다 안 나오죠 오래된 교회를 가보세요 백령의 시대의 교회를 가보시라고 애들이 있는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 지금 보자 그녀말을 3단체 싸우자 내 분들 살려야 이 시대에 산다 우리는 간다 이들이 지금 보고 언약 전달해야 된다 나는 평생 삶에서 누구에게 지도받은 적이 없는 사람 누구를 같이 가입한 적이 없는 사실은 솔직히 완전히 그냥 막 독다 혼자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그런데 본 깨닫고 이 목사님이 전도자구나 할 수 없이 쫄쫄쫄쫄쫄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건 뭐 빠지지도 못해 앞자리 자리 딱 정해져서 제일 앞 것도 센터에 앞에 딱 한 자리야 미치고 환장한다고 어떤 때는 쉬고 싶은데 못 빠져나 비면 난리나요 전국세기 전군주 목사님 어디 갔는데 왜 안 보이냐고 카메라도 비추네 이래가지고 그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창살 없는 감옥이야 이게 그런데 행복해요 세월호의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도 꼼짝말 하지 하나님 딱 잡아 이 좋은 가을 날씨 저 설악산에 단풍이 쥐고 지금 엄청난 이런 시절에 지금 딱 꼼짝말아 딱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사랑의 줄로 잡으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광수 문제점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정은주 문제점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생을 그렸다 바울을 위해서 은신했다 바울을 도와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서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선취하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이게 일심적인 지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라보지 않고 생명을 고사도 바울의 사역에 현명한 것입니다 로마 심정인물들이 바울은 이런 코람데오의 동력자의 명단 이것을 1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절에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놀랍게도 베베예요 여자 당시 유대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슨 감사기도를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 남자들이 첫 번째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해서 기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자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볼 때 베베 여기서 베베를 먼저 언급했다 파격적인 거예요 또라마 성장에는요 전체 언급한 바울이 말한 인물 중에서 3분의 1이 여자예요 3분의 1이 그 당시에 여자는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아서 숫자 넣지도 않았어요 숫자를 시갈리는데요 여자들 아이들 넣지도 않고 어른들 남자만 숫자를 시갈리다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성경에 120명 모였다 3000명 모였다 성경에 나오는 자나 이거 다 남자만 시갈리 여자는 뺐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자는 빼고 우리 어른들 때만 해도요 불과 우리 어른들 때만 해도 어머니들 여자들은 밥상을 같이 못 올렸어요 밥을 먹으면 여자들은 바닥에서 먹어요 바닥에서 누룽지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찌꺼기 이런 거 나무지 다 먹고 남은 거 여자들은 밑에서 먹었지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들만 앉아서 상해 먹었지 여자들은 바닥에서 먹었다고요 누나 나이 저 어머니 다 바닥에 우리 땜에도 그러는데 요즘 그랬다가는 살아남지도 못합니다만 그런 2000년 전에 그런 시대에 3분의 1이 여자였대요 배배를 비롯해서 여성 동력자들이 큰 바울에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시대는 오히려 여성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3분의 2가 여성들이에요 3분의 2가 여성이라니까 대단하지요 여성들이 3분의 1이 남자입니다 3분의 1마저도 3분의 2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배배를 비롯해서 여성 동력자들 그야말로 이 여성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자들이 거의 다 3분의 2가 그래서 하도 남자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안내도 시키고 헌금위원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장로님들이 다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여러분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베벨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녀가 자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호자란 말은 프로스타티스 프로스타티스란 말은요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말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조력을 해주든지 물질적 후원을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베벨은 자겨자지만은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가 봐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바울과 바울팀의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숨겼던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예원 산업인들이 진행되는데 보금운동의 산업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약자분 산업인이 얼마나 쉬워지느냐에 따라서 보금사역에 성평을 관련되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세계문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야 마음껏 성교할 수 있어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산업인들 그래서 산업인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분들은 이런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이 세계문화 이 예원교회 세계문화가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성경적 투자라는 주제로 제가 특강하는데 참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교획 절대 목표를 붙잡고 여러분 천연응답을 맛보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후손들까지 다 3절 4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시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브리시가 부부를 가르켜서 자신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 요즘은 이해 안되지만 그때는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잡히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 당시 표현으로는요 흔히 있는 말이 바울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바울 대신 우리가 대신 죽겠다 목을 내놨다 그런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할 때 브리시가 아굴라 하는 행동을 다 봤잖아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고비했을 때 브리시가 아굴라 목숨 걸고 그걸 이겨내 그 카바하고 보호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목을 내놨다 신앙생활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목을 내놨다 내 말 한마디 안 먹어준다고 시험당하는 수준 가지고 세금을 하겠어요 목을 내놨다 지금 한마디로 생명근동력자 생명근동력자 돈 몇 푼 내놓고 무슨 생칭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근동력자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고린도에서 만나서 브리시가 올라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고 그들은 바울의 그림자처럼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다 그림자처럼 바울이 장소를 그렇게 옮겨서 에베소를 떠날 때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업을 정리해서 고린도로 바울을 따라갑니다 에베소 따라갔다니까요 또 5절에 보면 브리시가 부부가 바울이 로마도 보외하리라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먼저 가서 그 당시는 전부 핍박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지어요 집이 교회에요 집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한다라는 5절 구절이 나와요 이미 바울의 전략을 알고 이미 먼저 가서 집을 사가 교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집이 교회 역할을 다 했는데요 브리시가 부부는 항상 뭐랬냐 보금에 유익한 선택을 했습니다 보금에 유익한 선택 교회에 유익한 선택 교회의 미래를 유익한 선택 언제나 그걸 선택했어요 보금을 위해서 그 유지를 자주 옮겼습니다 브리시가 아굴라는 바울의 전도 선교 전략 따라서 평생 그렇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집을 사면 교회로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그만큼 보금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물을 사면 다시 말하면 올인한 겁니다 23절에 보면 또 다른 헌신 이물이 나옵니다 전도자 바울과 온 괴를 돌봐주었던 가이요라는 장모 가이요 장모 이 가이요도 자기 집을 내놓고 집을 교회로 그때 다 집이 교회로 집을 교회로 내놓고 고린도에 방문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식수위까지 다 제공을 그렇게 책임지면서 보금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이요 장모 이들 외에도 본문에 보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나보다 먼저 거시도 안에 있던 자 거시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독력자들을 열거를 쭉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문화인사 수준이 아니에요 후대들이 이런 모델 헌신의 모델들을 닮아가길 바라면서 우네가 사역할 때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너희들도 이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이 로마 심장이 인물이 되기야 조합사사 이게 정확한 성경적 기도예요 나도 가이요처럼 나도 브리스 아울라처럼 나도 베베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야죠 조합사사 모자라는 목사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인생을 끝낼 때 예원교를 숨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정말 눈물을 기어온 이 동력자들을 내 입에서 나올 거예요 나도 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내 눈에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장르도 있고 그런 분들 잊을 수 없는 동기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로 세계모마에 쓰임 받는 가슴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다 그랬어요 영감된 사례집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모델적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배우고 본받아야 될 모델들 삶의 이야기 성경에 다양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읽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무언의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기 바랍니다 변화가 돼야죠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아집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영적 암덩어리 됩니다 영적 암덩어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못 받고 결국은 바삭바삭 말라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의 성도 여러분 로마 심장의 인물들을 보여주는 모델들 삶을 뽐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적 통역자로 다 쓰임 받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25절 25절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거이소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거이소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에 무궁하도록 이슬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설 시작할 때도 복음으로 시작했고 줄기차게 복음을 강조했고 마칠 때도 복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우리 예원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대속의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참 진리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나의 부활 아멘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야말로 각인되고 체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 갈수록 공격을 합니다 이런저런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공격 안 하죠 왜 공격합니까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건 뭐 있어요 누굴 건드리느냐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드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냥 놔두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놔두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쩌다 가면 질병이 왔다 그때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현장 뛵니다 그때부터 막 훈련 받습니다 큰일 나잖아요 사단이 그게 안 건드립니다 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건강한 사람은 조심하세요 어때 몸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적으로 깨우라는 사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사단은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달등을 계속 심어줍니다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 무너지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18절에도 바울은 사단이 예수의 시도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갖게도록 다른 것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다른 것에 짜증나도록 화나도록 다른 것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 복음 아니고 다른 것 이걸 밝히면서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솟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 1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입니다 3절 7절 13절까지 매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강조하면 다른 것 보지 말아야 한 거예요 다른 기준을 삼지 말아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사단 시켜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복음을 이 사단 공격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 말 안 해 몰라 복음이 뭡니까 몰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시작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멍청이야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또 물으면 답할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길자 모든 문제의 길자가 무슨 뜻입니까 신자 지상왕 아멘 정확하게 말해야지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아니고 다른 거 희석식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 장로 30년간 물어보시라고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 나는 장로 물어보라고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몰라요 미국 LA에서 내가 체험한 사실이 새벽기도 목사한 지가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 30년간 장로 그리스도 대단한 장로는 대단하시네 나는 새벽기도 매일 못 가는데 그럼 장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 예수한테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기도는 뭐 새벽기도가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인가 전혀 몰라 목사님 모르겠는데 나 처음 듣는데요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직원들 앞에 말하는 참 감사 쪽팔리 직원들 있을 때 말을 못하면 창피할 텐데 전혀 몰라요 보금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금에 반하는 뉴 에이지 프리미엘스 유대 조직이 3단체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관심을 눈을 확 빼버려요 요즘 사람들 재밌어요 앉으면 전부 다 가족이 아버지 아들 딸 다 어머니 다 앉아가 각자야 전부 핸드폰 보이죠 정신 다 빼버려요 가정 소통도 안 돼요 다 빼버려요 정신 다 빼버려요 각자예요 문화를 사단에 그렇게 집합합니다 말세에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 공격에서 사단 전략을 이겨나야 된다 말세에 모이지 않게 교회가 안 됩니다 종교 계획한 독일 교회 싹 다 빼버려요 싹 다 빼버려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다 교인들 다 줄어요 앉아서 보면 되지 뭘 나갈 거 있어 인터넷 때려면 다 전세계에 다 나오는 걸 목사들 설교 다 나온 뭘 주사장 복잡아 시간 피곤하니 갈 거 뭐 있어 앉아서 안 모입니다 이제 점점점 돼집니다 사단 전략입니다 자 세상 문화를 다 지금 사단은 지배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요 그야말로 우리 자라고 했잖아요 이 후두들 우리 랩런트들 이 문화적이 지금 역량을 엄청 사단에 받고 있어요 자기들도 몰라 SNS가요 너무 쉽게 역량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능히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배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모여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잡고 적용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나 죽느냐 문제입니다 말씀 잡고 사느냐 죽느냐 내가 계획하고 경신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 영계 전성도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거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런 견고한 응답을 받으면서 복음에 선한 영향을 입혀 나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네레오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네레오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네레오는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크레멘스의 비서였어요 집정관은요 황제 다음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 다음으로 권력 있는 이 황제의 사촌입니다 이 크레멘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네레오 황제 때 로마의 큰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대화제가 일어났는데 그 화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화제를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뒤집으셔가지고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박혔습니다 그런 인물이 아버지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달리 크레멘스는 크레시도인들을 봤어요 막 고문당하면서 화형당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입에 각이각이 찢겨 죽어가면서 모습을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화형을 당하는 데 찬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크레멘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죽어가면서 찬양할 수가 있냐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 저게 고민하다가 비밀리에 기독교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시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누가 만들었냐 이 일을 충선한 사람이 내려오예요 이 내려오 그 당시는 목숨 건 행동이었어요 예수의 시도는 다 죽이는데 반대로 목숨 건 행동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복음이 확성되는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질 않아요 아예 누가인지도 몰라 드러난 사람이고 안 드러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도들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바울을 도와서 사역한 모든 것들을 다 감격하면서 이렇게 동력자들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 못하겠어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동기 없이 그 팔레스타인의 말이죠 전도할 때 목이 마릅니다 그 사막지대라 그 목마른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내가 상을 잃게 하지 않겠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세밀한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느냐 시간 지나면 알아요 시간 지나면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바울이 아는데 전능자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라면서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안 알아줘서 내 마음을 모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알 정도면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영계점의 성도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복음이 나의 것 되기 바랍니다 나의 것 그래서 이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처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 확장해 여러분이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성인받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 복음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모두 다 영적 그림팀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다 전도자의 동력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오직 이삼철 나라 복음하에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사사 예수의 성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